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14번 문제는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이고요. 꽤 스크립트가 길어요. 여자의 마지막 말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잘 봐야 되고요.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이슨 내가 들었는데 너희 회사에서 스포츠 데이라는 걸 계획한다며 스포츠 데이가 이 글의 토픽이고요. 자, 그거 토일에 있어. 근데 문제가 있어. problem. 문제가 이렇게 빨리 뜨네요. I haven't been able to reserve a place yet. 내가 장소를 아직 예약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아, 그러면 지금 장소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캐치하시고 여자의 마지막 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뭐래요? Yes, it is. But the facilities are popular. 근데 그 시설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너는 빨리 hurry up.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뭔가 내가 지금 시설을 빨리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거기가 어디니까 좋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거기가 너무 인기 많으니까 너 빨리 예약 빨리 해야 돼. 라는 얘기.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That's your case. 괜찮아. 자기가 뭔데 괜찮대요. 괜찮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나 빨리 그럼 예약을 해볼게. 이렇게 얘기해 놔야 되는데. That's your case. 이상하구요. I see. 음, 알았어. I should hurry to join your company event. 갑자기 당신 회사의 이벤트를 가입을 하려면 내가 빨리 서둘러야겠다. 지금 우리 당신 회사 이벤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이벤트, 그러니까 그 회사에 어떤 그 뭐가 있었죠? 처음에? 그 스포츠 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스포츠 데이를 위한 장소를 우리가 빨리 섭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번도 이상하구요. Why not? 왜 그렇지 않겠어? 내 회사는 그 자신의 스포츠 facility를 갖고 있대요. 그 회사 자체의 스포츠 시설이 있으면 왜 알아봐요? 말도 안 돼요. 어, 나 동의해. We should wait until the remodeling is done. 우리가 기다려야 된대요. 자, 리모델링이 다 될 때까지. 아니죠. 빨리 서두르라고 했죠? 빨리 서둘러야 돼요. Thanks, 고마워. 어, 꿀팁 고마워. 나 빨리 서둘러야겠대. I will call now. 빨리 서둘러는 뭐 해야 돼요? 어, 내가 당장 전화해봐야겠다. To see if they are available today. 그러니까 그날 이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당장 전화해봐야겠어. 자, 이게 빨리 서두르는 사람의 말이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 if도 우리 가정법 if가 아니라 whether의 의미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쓰인 것까지만 우리 체크하시고요. 자, 5번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Do they postpone the event until they finish remodeling? No, we can't. The company has a busy schedule after that day. Hmm. How about Welford High School? They have great sports facilities. Really? Are they open to the public? Sure they are. We rented them for a company event last month. Sounds like a good place to reserve. Yes, it is. But the facilities are popular, so you'd better hurry up.